너만 남았네. 너만 남았네. 네가 제일 마지막에 남을. 나 상상도 못했어. 제일 빨리 할 줄 알았거든. 제일 빨리 할 줄 알았거든. 왜? 그래서 넌 결혼을 하고 싶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하면 해야지. 그럼. 해야지야. 해야지 해야지. 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 해야지. 내가 빨리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 1초만에 대답해야 돼. 나 결혼해? 나 결혼해? 해야지. 나는 모르겠어. 아니 이게 왜냐하면 모르겠다라는 게 네 선택이 중요한 거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왜? 왜 해? 힘든 건 같이 해야지. 힘든 건 같이 해야지. 너만 이러고 살겠다는 거야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결혼 추천하는 이유는 다 뭔지 알아? 너도 이 맛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봐봐.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옆에 있는 거잖아. 어. 너 이러다가 나중에 네 옆에 아령만 남는다 덩그러니. 야. 그렇게 해야지.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결혼하면 운동을 갈 시간이 있겠니? 결혼하면 운동을 갈 시간이 있겠니? 있지. 있지. 있어? 그럼. 어느 시점에. 뭐야 뭐 네가 하고 싶을 때 갈 텐데 뭐. 아니지. 그럼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뭐 애들을 재우고 하겠지 네가. 밤에.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전 갓난 얘기야. 그래서 막 두 시간에 한 번씩 깨고. 그럴 때는 안 되지. 막 우는데 또 왜 우는지도 몰라. 그래서 막 와이프가 이걸 달래고 이러고 있는데 나 운동 좀 갔다 올게. 그럼 너 사람 지금 못 받지. 너 사람 지금 못 받지. 아 그래? 그럼.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근데 네가 결혼을 하고 운동을 하면 능박면 걸려. 능박면 걸려. 왜? 시간 안 돼야 되니까. 아 시간 안 해? 무조건 세트는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안 해야 되니까. 아 시간 안 해? 무조건 세트는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진짜 이거 당황. 어떡하지? 당연히 나한테도 다들 그래. 나 몇 시간 하는데? 아 두 시간밖에 안 해. 아. 아유. 두 시간. 그거 하루에 두 시간 하고. 어. 그거 다음날. 다음날 두 시간. 너 일주일 내내 하잖아. 수요일만 빼고 수요일은? 수요일만 빼고 수요일은? 수요일만 빼고 수요일은? 헬스 두 시간 하고 축구 두 시간 하고. 축구 두 시간 하고. 수요일도 하는 거네. 하는 거지. 수요일 빼고는 하루에 두 시간만 한다는 얘기지.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대는 365일 맨날 하는 거야. 손질 좋아하지. 이상해. 이야. 쉽지 않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정신병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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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천불케. 아니 약간 중독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 이게 내가 부모님하고 살 때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 솔직히. 빨리 나와서 이제 나도 빨리 가정 꾸리고 이제 시간도 되게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런데 혼자 살잖아. 혼자 사니까. 그래, 일로 앉을래? 여기? 혼자 사니까. 아, 이게 사람이 혼자 사는 거에 적응이 돼버리잖아. 그만 말해! 그래? 그만 말해! 그래? 아니, 자녀들이 바로 해야 되는 막걸리. 그만 말해! 애가 다 알고 있어! 애가 어머님 대변에서! 그만 말해! 그래? 아니, 자녀들이 바로 해야 되는 막걸리. 아니, 자녀들이 지금 말하려고 온 거야. 말을 해야 했어. 아니, 지금 얘네는 지금 선물을 너무 뜯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치, 그치. 고기는 봤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라임아, 이거 봐. 이거 뭐야? 선물, 선물. 선물이야? 선물 풀고 싶어? 삼촌들 5번 풀자. 엄마, 선물이 뭔데? 선물이 얼마 전에? 아, 선물 빨리 뜯어라. 말하지 말고. 아, 이게 사람이 혼자 사는 거에 적응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그래? 대단히 말해야 되는 막걸리. 삼촌들이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거의 느낌이 닥쳐! 닥쳐! 아, 시원하게 얘기했네. 참고 참은 거를. 야, 니네 거야, 이거. 닭가슴살 올려놨다. 오, 야, 야, 야. 좋다. 오. 저거야, 떡국이야? 떡국인데 닭가슴살을 넣었다. 오이고 왔어. 맛있겠다. 라임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네요, 소고기가. 맛있겠다, 고기. 고기로 가지. 혼자 잘 먹네. 그래, 그래. 엄마가 줘? 준비해. 맛있어? 물꼽지마 먹어. 오이고 왔어. 맛있겠다. 라임이는 고기가 들어가 있네요, 소고기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기. 고기로 가지. 고기 삼촌이 고기를 주면 돼. 60파예요? 하나, 둘, 셋. 아, 혼자 잘 먹네. 아, 그래, 그래. 엄마가 줘? 그래. 그래, 그래. 뭔가 약간 뿔 난 것 같아, 지금. 졸린가?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졸리는 거야, 졸리겠다, 그래. 왔어, 왔어,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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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럴 때 뻘쭘하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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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이름이 뭐예요? 하, 하경이요. 장학영, 하경이 언니. 정씨야, 정씨. 다 원래는 정씨시거든요. 누가, 얘 정씨야? 누가, 얘 정씨야? 누가, 얘 정씨야? 뭐 하는 거야, 일로? 뭐 하는 거야, 일로? 뭐 하는 거야, 일로? 라, 라원 아빠는 본명이 뭐게 해요? 어? 너, 얘 본명 아니었나? 나는 쉽잖아. 얘 아닌 건 알지? 너 본명? 너 본명? 아, 맞아. 너무 쉬운데. 너 똑같아가지고. 바꾼 거지. 누구 다른 연예인 누구라. 누구였지, 잠깐만. 아! 아니잖아. 누구? 홍서보? 홍서보 말이지. 홍서보? 너 알아? 홍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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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는 척하고 있는 거 맞지? 야, 맞냐? 야, 홍경래. 내가 지금 사극을 하잖아. 야, 야. 성민이야, 이름이? 응. 성민이야. 우리가 본명을 부른 적이 없잖아, 한 번 또. 나의 정신지 몰랐어. 너무 장씨 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너무 세. 약간 진짜 무슨 액션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이름이잖아, 느낌이. 아니지. 이제 멜로 해야지, 이제. 이제 멜로 한다고? 멜로를 한다고? 멜로를 한다고? 나 멜로를 해. 멜로가 기회되네. 음. 순호는 멜로야, 액션이야? 멜로 액션이지. 멜로 액션이지. 내가 저런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응. 액션을 진짜 잘하시죠, 우리는? 그렇지, 그렇지. 멜로지, 엄연이. 칼을 쏜다고 다 액션이 아니야. 정서로 봐야지. 그래? 그럼. 애들 하는 거. 나 형, 석영 성대모사 되잖아, 나. 우리 다 되잖아. 언연아. 근데 그게. 언연아, 이거. 언연아, 이거. 언연아, 이거. 야, 그 언연이가 얼마나 정서적인 대사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 야, 당장으로 하던데 뭐.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알아? 이걸로 다 성대모사 하잖아요, 혁인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장혁 씨. 장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언연아. 언연아. 언연아, 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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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네 때문에 말하는 게 이상해졌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맞잖아, 이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해. 나 불러봐. 종국아. 불러봐. 나 멀리 있어. 불러봐. 불러봐. 나 멀리 있어. 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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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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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돼? 네가 그렇게 부른다고. 통화할 때 있잖아. 어, 통화할 때. 야, 종국아. 뭐 해? 이렇게 하잖아. 언제. 종국아. 언제 있어. 멀리 있을 때 부른다는 거야. 멀리 있을 때.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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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잖아, 네가. 아, 되네. 형아. 태연이 불러봐. 태연이. 태연이 멀리 있어. 불러봐. 태연아. 형아. 형아,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형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태연이가 아니고 언연이야. 그렇지. 언여를 불러봐. 언연아. 언연아. 장혁이 직접 부르는 언연아. 장혁 씨만의 톤이 있어요.